안녕하세요 뭐가 산다 입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은 바로 명아주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명아주의 어린 모습인데요. 이거는 지금 명아주가 아니고 까마중에 어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명아주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흔하게 아주 많이들 보셨던 그런 풀이 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국 어디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잡초 취급을 받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약초를 우리는 잡초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명아주는 이렇게 어릴때는 나물로 데쳐드셔도 아주 좋은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잘 자란 명아주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차나 탕재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효능을 보실 수 있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명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양한 성분과 효능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런 효능들을 보면 항암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심혈과 질환이나 동맥 경화 이런 곳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위 건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활용하시어 건강에 좋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흔하다고 해서 이렇게 잡초 취급을 하시기 보다는 조금씩 알아두셨다가 정말 필요할 때 잘 활용하시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잡초들을 너무 엽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국에서 이렇게 사서 먹거나 이런 약재들을 보면 이런 탄이나 들에서 나오는 식물들에서 추출한 성분들로 만들어진 약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아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먹어야 산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